자 안녕하세요 최근에 뭐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지만 테마주가 득세를 해요 여러분들 테마주 매매하셔서 돈 버셨냐 이거죠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테마주를 하면 저녁내 잠 못자고 그 다음날 또 미국 폭락할까봐 미국 내릴까봐 잠 못자고 그러니까 이제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돈 주인이 불안불안한 거죠 그죠 돈 주인이 불안하면 돈이 안 들어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세계경제 글로벌경제 전망을 지금 올해 그 다음에 내년에 이렇게 지금 대폭 낮춰요 그냥 뭐 0.1 0.2 낮추는 게 아니고 거의 1%씩 가까이 낮춥니다 그러면 지수는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성장이 되는 건데 뭐냐면 고물가 저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뭐 물가 안 올라가는 게 없죠 그죠 짜장면도 곧 있으면 뭐 만원 간다고 그러고 그죠 심지어 뭐 칼국수도 이제 8천원 만원 간다고 그러고 하니까 그러면 고물가 저성장이 이렇게 고착화가 됩니다 고물가 저성장이 이렇게 고착화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성장을 해야 먹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콩 한 조각 가지고 나눠 먹을 수는 없으니까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으려는 거는 우리 미담이고 속담이고 주식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주가라는 거는 기업의 가치잖아요 그죠 예 주가라는 건 기업의 가치예요 예 기업의 가치라는 거는 예 회사가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거라고 하는 거는 뭐 비용 그러니까 뭐 저기 금리 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자 비용 내고 이자 비용이라는 게 단순한 이자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기업들은 몇 백억 몇 천억 몇 조를 지금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차입을 해서 설비 투자를 하는데 공장을 짓는데 그 비용이 오직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미 국제 10년짜리인데 그죠 미 국제 10년짜리가 지금 거의 3% 가까이 와 있어요 3%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금 2.85 2.94까지 찍고 2.94까지 찍고 지금 93까지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오고 있는데 1년 전에 예 불과 1년 전에 얼마였어요 예 1.7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때 자 2.5하고 3.0을 보이는 건 다릅니다 강도가 예 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3.0% 가면 3% 가면 한계기업들은 다 무너져 내려요 예 말 그대로 저금리 때문에 연명했던 기업들은 그리고 저성장이 되면 뭐예요 항상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 성장하는 업종이 정말 희귀해진다 귀해진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기업의 가치고 뭐예요 미래의 가치거든요 미래에 그러니까 이해사회가 미래에 어떻게 될 거냐 미래라는 거는 6개월이 될 수가 있고 예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뭐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죠? 지금은 워낙에 또 경기 좀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물가도 높고 실시간으로 뭐 예 분기 실적이 좀 안 좋다 예 분기 실적이 안 좋다 하면은 급락을 해버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제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그죠? 실적은 그런 대로 선망을 했지만 예 가입자 수가 준다 20만 명이 줄었다 하니까 하랫저녁에 예 52조가 날아가 버립니다 시청으로 예 이런 현실이에요 예 이런 현실 그러니까 성장을 하지 않으면 성장을 하지 않으면 예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예 포스코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대는데 포스코예요 예 포스코 어마어마하게 벌잖아요 돈을 예 그런데 주가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작년에 9조 예 올해도 벌써 7조 번다고 예상을 해요 예 그런데 시총은 지금 26조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철강이라는 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예 뭐 중소 철강사들이 난리를 지기지만 난리를 지기지만 철강사들이 과연 앞으로 이제 어 탄소 관세도 있고 예 얼마나 성장을 하겠어요 얼마나 예 이미 성장할 만큼 하여있는 회사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테마주가 이게 득세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종목에 예를 들어서 오늘도 지금 올라간 종목들이에요 그죠? 예 제가 이거 계속 보여드렸는데 예 코스닥에 예 전체 예 코스닥에 볼게요 이 가격대를 보시라고 3만원짜리 딱 하나 있네 예 상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예 40% 50% 아니면 70% 박을 수 있어요? 예 70% 투자할 수 있냐고 아니면 최소 50%는 투자해야 뭐 돈이 되죠 예 마음놓고 이런 종목에 50%씩 투자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 5% 들어가서 예 5% 들어가서 더블을 먹는들 예 총 계좌 수익률에 5%밖에 안 돼요 예 5% 물론 이제 5%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종목을 이렇게 테마주를 이렇게 이런 종목을 쫓아다니다 보면 제일 염려스러운 게 뭐냐 습관이 그러니까 뭐냐면 아파트도 똘똘한 한 채 강남아파트를 사놓고 있어야 되는데 반 뭐예요 지방이라든지 변두리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 버시냐고 못 벌어요 제가 경험이 38년인데 여러분들이 왜 대한민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해외 사람들도 똘똘한 한 채 강남에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지를 이유를 아셔야 돼 평당 지금 1억이 넘는데 강남아파트들은 그러니까 주식은 더해요 차별화가 제가 지금 거의 1년째 차별화 장세다 차별화 장세다 이거를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벌어지고 있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다 주식이라고 생긴 건 폭락을 했기 때문에 돈을 풀어놓으니까 이때는 다 올라갔어요 개나손화 그러고 나서 1월달에 작년 1월달에 꼭지를 치고 나서 완벽하게 차별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지 않으면 작년에 여러분들 경험을 했을 겁니다 작년에 뭐만 갔는지를 그러고 나서 지금 올해는 지금 한 달 반째 테마주들이 거의 두 달째 득세를 해요 여기에 걸리면 한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자고 여러분들이 현대사료예요 현대사료가 제가 지금 분명히 이거 파시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시총이 1조 갔다 왔어요 1조 사료회사가 사료회사라고 해서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영업이익이 매출액 1100억에 영업이익이 작년에 13억이에요 퍼가 몇 배입니까? 1000배입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엄청난 성장성을 IT 뭐 그렇죠? 플랫폼 회사도 아니고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든 사람은 또 띄웠죠 다시 한번 또 띄워서 떨고 나와요 마지막 떨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마지막 여기에 걸리면 아예 밥도 없습니다 진짜 약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또 급등락을 해가지고 급등락을 해가지고 또 밑거리를 딱 끌어올리니까 또 불터요 장중에 18% 빠졌다가 끌어올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면 진짜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으로 하시면 뭐예요? 조금 안정적이고 편하게 가는 걸 못합니다 네 답답해서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런 쪽에 가서 매매하다가 한번 걸리면 영혼이 아웃이에요 그래서 저희 방 같은 경우는 저희 방 같은 경우는 빠져도 좋고 그렇죠? 네 빠져도 좋고 네 올라가면 더 좋고 네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그냥 어 종목당 예를 들어서 뭐 15% 20% 30% 이렇게 실을 수 있는 종목들을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지금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인데 자 1년 4개월 전에 꼭대기를 치고 지금 땅불을 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뭐 보이니까 그냥 상식적으로도 좀 보이니까 뭐예요? 네 물타기에서 단가를 낮추면 돼요 네 단가를 낮춰서 뭐 네 배당받고 어찌고 하면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손에 안 보고 그런데 삼성전자나 되니까 이러지 여러분들이 이 대세 그러니까 시대 흐름에 편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네 이 회사가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죠 그렇죠? 시젠 네 진단키트잖아요 코로나 끝났거든요 끝났어요 제가 매 수십 번 얘기를 해요 이게 무상증자까지 하면서 저기 뭐야 주가 부양조치 들어왔을 때 다 파시라 제발 좀 네 이거는 뭐 개인들이 조금 샀다고 하지만 셀트리온은 얼마를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네 무지막지하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무지막지하게 그냥 이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 샀는데 그죠? 27만 원 27만 원 8만 원 때 샀는데 많이 빠졌다고 여기서 샀어요 지하실 바닥이다 그런데 지하실이 있고 땅굴이 있고 마그마가 있고 이렇게 데려갑니다 회사 이익도 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물렸는데 물렸는데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물타기를 했을 거야 근데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트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게 차트를 보면 이 차트의 맹점을 얘기를 해줘 그죠? 이거 한번 보시라고 여기서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그나마 기간 조정까지 3개월 반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도니까 또 샀겠죠 그런데 뭐예요? 산업이 아니라는 거지 산업이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27만 원인데 이때 샀으면 얼마예요? 40%가 또 빠져요 여기서 이거를 대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세의 어떤 산업 트렌드 트렌드라고 하죠 그죠? 메가 트렌드 트렌드라고 하는 건데 산업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예를 들어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억제책을 뭐예요? 부동산 억제책을 28번을 냈어요 내려가냐는 거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부양책을 부양책을 30번 가까이 냈어요 올라가냐는 거지 안 올라갑니다 이게 대세라는 거지 그래서 대세는 염라대왕도 못 말린다는 겁니다 이런 키를 뭐가 다 잡고 있냐 미국 국채 10년짜리가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달러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방 같은 경우는 지금 빠지면 땡큐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왜 산업 자체가 금방 금방 저성장 얘기했잖아요 그죠? 저성장 저성장 이렇게 하는 데에서 뭐예요? 고성장하는 산업 이게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인구 5,100만에 지금 GDP가 3만 5천 달러인데 여기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70년대 80년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2.5% 성장하는데 이렇게 2.5%를 성장하는데 2.5% 성장해서 어떤 산업이 얼마나 성장을 하겠어요 2.5%잖아요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그냥 평범하게 10%, 15% 성장해서는 주가 안 올라갑니다 뭐예요? 3.40%씩 매출액이든 영업이든 뭐예요? 컴퓬점프를 해야 돼요 오늘 오늘 아침에 대표적으로 발전 저기 뭐야 실적 발표한 게 어디예요? 테슬라 테슬라 완전히 초 울트라 슈퍼 오닝 서프라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1200조가 되고 1300조가 가고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테슬라가 자동차 파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기차 파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자율주행이에요 로보택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지금 애플도 왜 저렇게 시가총액이 3500조를 가는데 이유들을 아셔야 돼요 이거를 이거를 뭐예요? 메가트렌드라고 하는 거예요 메가트렌드 그래서 지금도 저희 방에 오시면 저희 방에 오시면 빠지더라도 빠지면 감사합니다 하고 사서 모아놔서 뭐예요? 오늘 같은 날 저희 방에 오늘 현실이에요 오셔서 보셔서 한번 보시라고 어떤 분이 우리 회원님이에요 저 계좌인증을 했잖아요 그죠? 계좌인증은 지금 우리가 이분이 지금 2년 조금 넘게 계시는데 저희 방에 오래된 회원님들이 많아요 2년 넘게 계시는데 한번 보시라고 이게 5400만원 아치를 샀는데 매입가가 5400만원 아치예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2억 천이 남았어요 2억 천 391% 오늘 이거 400% 넘어갔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수익률을 한번 누려보셨어요? 계속 테마주 저가주 사고팔고 해가지고 이런 수익 내보셨냐고 저희는 그냥 입으로 농갈고 밥갈고 안해요 그러니까 저희 방에 오셔가지고 말이 뭔 필요 있겠어요 오셔가지고 한번 오늘 올리셨네 이런 거 보라고 오늘 하루만 오늘 조금 매도했거든요 저희 거 오늘 조금 매도했는데 한번 보시라고 오셔가지고 성공투자 야 진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세 사람 이서 세 사람 이서 돌아가면서 리딩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야정군 사령관인데 전직 증권사 본부장 출신 그다음에 지점장 정통에너지스트 출신 이 사람들이 경험을 해서 100년이 넘는데 그동안 여러 IMF부터 엄청난 것들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지금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리딩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마주 이런 거 쫓아다니면서 그다음에 방송 이런 것들 보셔가지고 방송 봐가지고 추천해서 샀는데 돈 버셨냐는 거지 잠깐은 벌 수 있어요 잠깐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1년 1년 단위로 한번 결산을 해보세요 아니면 6개월 단위로 결산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한 종목 두 종목은 이익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총 투자금액 총 계좌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총 계좌 수익률이 어떠냐는 거야 돈 좀 버셨습니까 수익 좀 나셨습니까 엄청나게 이것저것 쫓아다녔는데 엄청나게 이것저것 쫓아다녔는데 그래서 저희 방같이 주식이 빠져도 조금 빠져도 속 편하게 와 이거 또 기회가 왔구나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하셔야 돼요 뭐냐면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가 지금은 이게 전부지만 테슬라의 향후 미래의 수익의 60-70%는 뭐가 담당을 해요 애플하고 똑같아요 자율주행이 담당을 해요 로봇택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자율주행이라 하면 내 앞에서 다 꿇어라 다 꼬랑지 내리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야 자율주행 왕중의 왕 요런 종목을 사시려면 들어오시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카카오를 많이 갖고 계실 거야 카카오 1년 전에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작년 4월달에 액면 분할을 하죠 여기서 여기서 그죠 여기서 액면 분할을 발표해요 500원짜리가 100원짜리로 그러면서 뭐예요 70%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개인들 원없이 샀어요 여기서 개인들 원없이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없이 물렸어요 카카오 몇 번 삼성전자 다음으로 세 번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주식투자자들이 100만이 넘어요 100만이 그러니까 100만 명이 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자 카카오 지금 고점에서 45% 물렸거든요 대충 평균 한 25에서 25% 물렸겠죠 그죠 100만 명인데 이 중에 10% 10만 명이 10만 명이 뭐예요 자 2%만 올라가면 팔고 2%만 내리면 사요 올라갈 수 있어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박스꾼으로 갇혀버리는 거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560만 명이잖아요 주주가 560만 명 10% 50만 명이 얼마나 뭐예요 500원만 올라가면 팔고 내도 500원만 내리면 사요 이렇게 박스꾼에 갇히는 거야 10만 명이 50만 명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가가 되겠냐고 있었어요 10-7 5-6 13 13 17